안녕하세요 우리 아냐, 부대는 신뢰는 거 아닌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, 이진 안녕하세요, 이진씨 아니, 아니, 괜찮습니다. 예, 예, 진신, 유의신. 아니, 약간 불량한데 진짜 벗어. 아, 불량 학생. 오우, 오우, 예. 왜 이렇게 불량하게 만들까? 우리 약간 부모님은 10세대가 아니고. 멋지다. 감사해요. 혜신언니한테 좀 살살해주세요. 혜신언니한테 좀 살살해주세요. 살살해주세요. 야, 얼굴에 너무 부딪지 않나요? 예, 맞습니다. 옆으로 이렇게, 얼굴 안 가리세요? 예, 감사합니다. 이제 바이진씨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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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